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팔가족분이 신청해주신 곡 중에 해바라기의 마음 깊은 그대로라는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전주 띄워드릴게요. 아침에 이렇게 되겠죠. 첫 부분에 이 에드나인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작기가 좀 어려워요. 장범진씨 고기도 많이 나눈 코드인데 이 를 잡은 상태에서 3번으로 뛰시고 새끼손가락으로 4번줄 4블렛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좀 벌려지기 어렵죠. 이게 손목을 완벽하게 꺾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되시면 그냥 2로 하셔도 돼요. 치는 손가락 순서는 똑같기 때문에 노래에서는 2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도 일단은 원곡대로 그냥 2에서 줄만 똑같이 치시면 돼요. 처음에 6, 5, 4, 3, 2, 4, 3인데 여기서는 5번, 4번줄은 엄지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6번줄, 5번줄, 4번줄, 3번줄, 2번줄, 다시 4, 3,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덟 번이 되겠죠. 1, 2, 3, 4, 5, 6, 7, 8 그걸 두 번 치게 되겠죠. 두 번 치고 나서 바로 1번 손을 가지고 여기서 1번 손을 그대로 이렇게 3번줄 1프레스에서 4프레스까지 슬라이딩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반박식해서 8분음표로 빨간이 아니고 딱아가 되는 그다음에 3번 손으로 4번줄 6프레스 누르면서 그다음에 2, N, 그다음에 3, N이 되겠죠. 다시 1, N, 그다음에 4번줄 6프레스 그다음에 4번줄, 3번줄, 2번줄, 1번줄까지 3, 3, 4, 1, N, 2, N, 3, N까지 있죠. 그다음에 중심을 이동해서 3번줄을 2프레스에서 4프레스까지 4프레스, 2프레스까지 햄머링 그렇죠. 그다음에가 중요해요. 이 손을 다시 또 내려서 3번줄을 1프레스 눌렀다가 다시 1번줄 같이 옮겨주신 거예요. 3번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슬라이딩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1번 손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번 손은 햄머링 플링한 다음에 3번줄 1프레스, 2프레스, 1번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넷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또 이번에는 16분음표로 빠르게 아까는 이렇게 이번엔 2에 4프레스까지 다시 또 아까 4번줄 1프레스 누른 거 3번 손 누르고 다시 4, 3, 2, 1 2까지 이번엔 그럼 여기서 1, and 1, and 2, and 3 and 되겠죠. 그다음에 4에서 다시 또 3번줄 2프레스, 4프레스, 2프레스, 햄머링 이번엔 1번 손을 내려서 여기까지 합니다. 다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4마디 한번 쭉 eat 1, and 2, and 2, and 둘, and 앗 이제 자 그 다음에 에이 에드나인의 코드를 1번수 말고 2,3번으로 이렇게 4번줄 Eb, 3번줄 Eb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5번하고 4번줄 동시에 이때는 T하고 M, 엄지랑 검지랑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 2, 1, E까지 N, 2, N, 3 한 다음에 4번줄 Eb, 4플라켓, 슬라이딩 그 다음에 하고 바로 5번줄 Eb, 4플라켓, 핸머리 다시 여기만 3, 4 하고 나서 바로 E를 잡으면서 6번하고 5번줄 그리고 4,3,2,4,3,2,5까지 다시 1, N, 2, N, 3, N, 4, N이 되겠죠. 두 마디 해볼게요. 그 다음에 2번 손은 그대로 이상 끝나고 5번째 3플랫 눌러주시고 여기서 좀 어려워요 새끼손가락으로 6번째 5플랫 A마연의 루트를 쳐준 거죠 먼저 이 음을 쳐주고 6번째 5플랫 그 다음에 4번째 2플랫 하고 나서 다시 5번째 3플랫 쳐준 거예요 여기서 원 앤 투 앤 하고 여기 3번 손으로 4번째 4플랫 눌러주면 3 기다렸다가 3 앤 포 앤 하고 2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2로 돌아오게 해서 3번째 2플랫 여기만 다시 3 넷 원 앤 투 앤 3 앤 포 앤이 되죠 여기 살짝 롱톤으로 좀 끌어졌어요 자 여기만 연결해 볼게요 3 넷 하고 나서 2로 돌아와서 6번하고 4번째 치면서 그리고 엄지로 5 4 3 2 4 3 2를 하시면 돼요 다시 3 넷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4마디 뒤에 4마디만 뛰어들어 볼게요 3 넷 그리고 물론 한 마디가 더 있지만 그건 이제 전주에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6 5 4 3 2 4 3 2가 되는데 이건 연주법의 메인 리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마디 한번 쭉 띄워드려 볼게요 천천히 3 4 아멘 아멘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셋 넷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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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멘 아멘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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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간주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찬주 띄워드릴게요. 아 그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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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솔로로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처음에 1번 줄 5에서 7까지 3번 손으로 하셔도 돼요. 7 플랫까지 슬라이딩인데 이조시의 연주는 보통 비브라터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3박 끌어주시고 1번 줄 5 플랫 7 플랫 핸머링 그 다음에 4 플랫 5 플랫 이렇게 되죠. 중심이동을 한 번 하고 4 플랫 5 플랫까지 되겠죠. 여기만 3 4 1 2 3 자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1번 줄 5 플랫 7 플랫까지 다시 슬라이딩 똑같이 들어가죠. 다시 또 3박 끌어주고 다시 또 1번 줄 5 플랫 7 플랫 5 플랫 핸머링 플랫 이번 줄은 반박으로 4 플랫 약간 안쪽, 이번부터 좀 이렇게 되죠. 다시 두번 해볼게요. 두마디 셋 넷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2번 줄 5 플랫 그리고 2박 반을 끌어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줄 5에서 7까지 슬라이딩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박 그 다음에 3번 줄 4 플랫 6 플랫까지 슬라이딩 하고 나서 다시 또 1번 줄 4 플랫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박 한 거 끊어주겠죠. 자 이 앞에 네 마디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3번 줄 4 플랫 하고 두박 반을 끌어줘요. 세박 반을 끌어주네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자기 자신을 3번 줄 4 플랫 한 번 더 치고 다음마디에서 3번 줄 5 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5 플랫 2번 줄 7 플랫 한 박씩 해요. 4 5 5 한 박 반 7 그 다음에 1번 줄 4 플랫 하고 2번 줄 5 플랫 한 번 더 치고 이건 되게 쉽죠. 5 5 이수호 선배님의 연주는 정말 깊은 손맛이 있어요. 진짜 웬만한 세션맨보다 연주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연주를 잘 하셔가지고 곡이 여덟 마디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간주는 어렵지 않은데 전주나 멜로디가 똑같아요. 다만 좀 솔로틱하게 연주하시기 위해서는 비브라토를 아주 강력하게 거시면서 너무 많이 과하게 들으시면서 한번 원곡을 참조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멋진 연주가 될 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주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가지만 익히시면 돼요. 첫 부분에 아침에 보면 2에서 2 코드에서 6번째 루트가 되겠죠. 6, 5, 4, 3, 2, 4, 3, 2, 4, 3, 2가 돼요.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여기서 키포인트는 엄지로 4번째까지 6, 5, 4, 3, 2, 4, 3, 2가 되겠죠. 8번이 되겠죠. 4번의 4 박자를 8번의 8 박자로 바꿔서 8번 8뷰트로 바꿨어요. 4, 4, 3, 2, 3, 4. 두 번째도 계속. . 그리고 F- Marc7 나오죠. Hebeb 전체 발에 5Americans master button. hierarch 짧아요. Ifm를 same, 5ской Val acid option. 이번 ecosystem은 Root 5번 줄이라서. 5번 줄 쭉 내려도 5번 줄까지 다 해요. 5, 4, 3, 2, 1, 4, 3, 2로 쳤죠. 여기는 이렇게 동일을 할게요. 아르페이조를 받고 아무것도 똑같이 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참사랑이에서 여기서는 키포인트는 6번, 5번, 4번까지 전부 다 엄지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중간에도 계속 코드가 똑같으면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별들에게서부터 바뀌는데 패턴이 딱 두 개예요. 여기서는 일부러 좀 변화를 줬어요. 실제로는 어떻게든지 사실 별로 저는 기교를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6, 4, 3, 2, 1, 4, 3, 1로 바꿨어요. 드디어 1번 줄까지 확장이 됐죠. 6, 4, 3, 2, 1, 4, 3 근데 여기서도 사실 굳이 이렇게 칠 필요 없이 앞부분하고 똑같이 쳐도 거의 이 곡 자체가 크게 후렴이라고 해서 변화가 되거나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 F샷만 해도 6, 4, 3, 2, 1, 4, 3, 2 B7은 5, 4, 3, 2, 1, 4, 3, 2 계속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래표준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없다는 거 하고 엔딩 부분에서 마지막 똑같아요. 여기서는 우리의 추억을 하면서 전주부분 아래푸분을 했던 거 이 애드나인 이거 잡고 원래 돌아와서 6, 5, 4, 3, B, 4, 3, 2 이걸 4번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치면 된다는 거. 크게 연주로서는 잔잔하면서 계속 큰 피치가 바뀌는 것도 없이 계속 나가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잔하게 연주할 수 있을 거면 될 것 같아요. 삭가포를 끼고 C키로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연주는 사실 배운다는 게 무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원리만 아신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겁게 연주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